minan clima traff Clear 하핳 현실 민아 김 씨 어? 아민 언니 어?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오픈하셨어요? 저희 한복지점 운영공간 작업을 안하고 있어요 그럼 제주도에 또 무슨 지점이 있어 혹시? 어 운전 40분 염두의 깊은 미소가 10분이요? 10분이요? 10분 땅꺼비 미지진 어두워서 그대 와와 거꺼고 있네요 잘 알죠? 잘할 차도 잘할 차도 우와 눈 쌓이고 있어요! 우와 눈 엄청 많이! 아 갑자기 우울해있지? 보라르바! 눈이 엄청 많이 와요. 미쳐 밀린다. 우와 오바야! 어 예쁘다! 아 죄송한데! 우와 나 눈 뜨고 있는데 눈 안에 눈 들어갔어. 어 라인 쩔었다. 조용히 하세요. 언니들 죄송해요. 골반! 안 추워? 추워. 너무 추워. 어 이렇게까지 망동아들한테 문을 보여주려고. 문보. 조용히 하세요. 아 귀엽다! 뭐하세요? 아 아니. 아니. 이거 체인인데. 아 저기 눈이요? 커피에 체인 붙이고 있어요. 잘한다! 아니 근데 이게 수분 땀에 붙을런지. 아따 치사 그룹! 간다! 엄청 커요. 진짜 크다. 팔 벌려 볼 걸 얼마나 크는지. 너무 커요. 우리 집 물속이에요. 인정. 내 목소리를 내놔라. 네 개 비행고. 총 3 아래. 둘 다 방안이 너로. 둘 다 방안이 너로. 셋 다 방안이 너로. 둘 다 다 방안이 너로. 둘 다 방안이 너로. 둘 다 방안이 너로. 우學랑이 너로. 다 방안이 너로. 이번에는 너로. 언니가 Вселен brick 아 귀여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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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왔다! 가! 아!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하나 사줘? 네! 전지하고 다닐 거야? 아니야? 어! 이거 사줄래! 이게 뭔데요? 이거 나한테 사줄래! 와 대박 내장 같다! 싱그러워! 와 망고 잘 맞다 이거 망고야 망고 잘 맞춘구만 망고 잘 맞춘구만 진짜 잘 맞춘구만 이리 닮았는데? 이거 진짜 닮았다. 뭐예요? 이거 뭐야? 와 진짜! 전달래미 전달래미! 웃돌티비! 뭐지? 아무것도 못하쥬! 맥주 못하쥬! 진짜 짜증난다. 싫은데 내가 왜 나한테 뭐해줄 건데 네가 뭔데 이거 해라 사과해라요. 니 아파리 미나 잘해. 망구야! 아이고 망구 예쁘다. 어? 광규 취향인데요? 이 날씨에 광규 취향하면 뒤진다. 어 여기 봐봐. 따따따! 탁사하러 boa개. PRES judgments claim. 2단계. 어 괜찮은데? 와 너무 귀여워 콜룸같아 콜룸같아 콜룸이 너무 빨간데요? 술 마시지 일어나! 걸어! 야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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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제 제주 마지막 밤을 여기 언니들이랑 마사지샵에 왔어요 여기서 70분 전신 마사지 받고 숙소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운전만 했어요 아 2월이 생겼어 그러게요? 진짜 피곤한 거 봐 와 와 꿀잠 잤다 너무 편해가지고 여기 꼭 오세요 너무 좋아요 몽고포고랬어요 몽고포고는 옆에서 들어왔는데 아 아니에요 저 다 거짓말이에요 아마도 제주 마지막 밤이에요 제주 마지막 밤이에요 그죠? 어 언니 어 머리 비듬 어 나 아니다 언니 응? 우리 가서 치킨 시켜 먹기 어떤? 떡볶이 눈 너무 좋아요 빨리 가자 아민이 언니는 저이랑 다르게 타고 갔고 민경언니랑 면세점 들려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제주도 너무 추워. 그리고 제주도 너무 추워. 그주의 자세계에 대한 관계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가까운 소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주도도 너무 추워. 제가 이곳에 제주도도 너무 추워. 제가 이곳에 일하는 도구, 그곳에서 오는 도구입니다. 이곳에 비행기 다행히 도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